김치통 아 잠깐만 나 여기 김치통 담글거야 이렇게 가스캔 BT 스모트 아 저기 멀리 저거 모신 놈 샷건 놈 다 봤어 다 죽었다 와우 저것도 확인해야지 그래도 엠포 소리 났거든요 기숙사 중간에서 비가 좋구나 와 이걸 봤어? 천리안이세요? 다클래스 4레벨짜리 스크스런 타밍할 시간도 없 보지마 보지마 모신인줄 알고 호다닥 달렸는데 모신인데 저거 다클래스 4레벨짜리 스크스런 생각해보니까 진짜 담벼락 여기 위에서 아래에 있는 먼저 올라가는게 있으면 싸우면 안되겠다 1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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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고있다 아까 위에 있는 애들 잡은거 저거 좀 더 낼 수 있게 위에 있는 정부로 포로가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봤다 봤다 하나 잡았고 오오오오오 다클래스 아니 하나 손이 더 들린거같아 아니 하나 손이 더 들린거같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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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손이 더 들린거같아 아 내가 아까 장전을 한 이유가 틴으로다가 장전했구나 왜 쓰이는 소리 방금 살짝 삔소리도 되는데 나무소리 누구 나무소리 누구 나무는 올팍 방금 어 난다 엎드린거같아 3층인가 못 잡았어 위에 올라 3층 3층 반대쪽 계단가 잡았어 더 확인해봐야돼 기다려 나무소리 들린다 나무소리 누구 나 안 올라갔어 나 아까 올라갔던 계단 지난해 올라온 계단 잡았어 진짜 살았다 잘 잡았다 다 잡았다 4층 인수 위에 올라가요 총알 치운다 3층 가야지 이거 봐 35렙에 뭘 좀 아는 친구니 바이저를 안꼈잖아 3층 있어 죽었어? 네 샷건이에요 3층에요 2층이야 3층 계단 올라가자마자 중앙계단 말고 끝쪽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나야 나야 나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아 다리 KS 샷건이겠지 히 상냄에 KS 한방 비싼 거 드셨는가 보다 아니다 얘네 버리고 어떻게든 챙겨볼게 헬멧은 일단 됐고 저 엠포를 챙겨야 되는데 응 챙길 수 있어 저거는 못 챙길 것 같다 내가 이길까 아니다 내가 이길까 아 저거 숨겨놓을게 가방도 보험 들어 놨지 전 종원이네 싹 다 보험 들어 놨 땐까 만약에 여기 사람이 더 있다? 그럼 진짜 모든 인원이 여기 리조트 먹는거니까 응 리조트 먹는거지 저희 3층 갔다가 306호에서 히치채 털어가지고 아 아니구나 원래 깨지는 경우도 나 3층으로 올라간다 일단 물 한 30채웠지 아 30채웠어 잡았어? 아니야 2명 있어 2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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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 가 2층 내려 3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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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좋은 애 아니야 2명이야 2명 그래서 잡은거에요? 아니야 1명 못 잡았어 2명이 1명 떨어진거 지금 잡았어? 잡았어? 잡았어 1명 나이스 둘 다 잡았어 1명? 오케이 둘이야 둘 둘 내가 던진거야 오케이 나도 곧 합류할게 캠이 좋은 애 나들 아니였어 문자 잡을 수 있어? 하나는 잡았는데 하나가 어딘지 자신있어? 자신있으면 안올라가게 5인 4개 할까봐 하나 계단에 있나보다 4개 넌 몇층? 나 2층 2층? 아 그럼 헷갈리는데 안되는데 계단 어디 몇층? 오케이 나 2층이었어 난 1층 나 지하 나 지하 나 지하야 지하 너 확인 대충 확인 잡았어 잡았어 아 어두워서 못봤다 너랑 나랑 후리시가 겹쳐가지고 못봤다 오케이 얘 MP로 삼았네 어 둘 다 샷건인가 모신인가 그래 위험했다 어 위험했어 많이 위험했어 총알에 따라서 어차피 머리는 안 뚫렸을텐데 아 수술만 3번을 했네 와 어두워가진 하나도 안 보여 퀘스트하러 왔네 발라칼라 바뀌고 발소리 그쪽에서만 나오거든 고객님 도대체 어 미세하려고 위험해 고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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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헬멧 가질래? 뭐헬멧? 나 이거 패스트 MT 그거 같거든 TC 2천일 넣을 공간이 없다고? 넣을 공간이 없다고? 안 깨져있어 탈출구역 로드 커스텀? 터널이네 아 환장하겠네 진짜 나 템 버려야돼 이대로 못가 이대로 못가 나도 너 가방 칸이 안되서 보험해놨어 됐어 난 난 됐어 TV리그 어차피 너도 못먹으니까 너도 못먹으니까 가자 1그램에 가자 쇼그라인 최대의 단체 탈출구역 그립입니다 얼음의 그 고발 얼음이 부자야 저도 몰랐는데 아이 잠깐만 에너지 떨어졌다 이거 큰일 났다 헤링이라도 줄까? 헤링이면 됐어 여기 떨굴게 어 굴러간다 나 총알 자리 좀 빼고 가자 고마워 침대 놀피 잘했네 두 숟갈밖에 안먹네 저 앞에 저 앞에 오우 야 죽을까? 어 죽었겠다 이렇게 쏴는데 총알 좀 없휴 고마워 유아 4 5 5 5 5 6 5 6 6